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57레벨 칸은 황금 논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동안 120%의 경험치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티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형은 이렇게 되어있구요 한번 잡아볼께요 아니 이거 안좋다면서요 괜찮은데? 몬스터 언제 나와요 근데? 몬스터가 안나오는데? 아니 몬스터 언제 나옵니까 이거? 몬스터가 안나옵니다 몬스터가 안나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보았습니다 آ Lu 좋았습니다 아 아주 좋은거 같은 경우 아 그리고 그거 어딨나요? 100개 모으는거는? 100개 모으는건 어딨나요 혹시? 100개 모으는거 어딨어요? 늑대 잡는거 아 젖소목장인가? 아 이건가보다 아 늑대 아저씨입니까? 젖소목장이 늑대아저씨아니에요? 다른거 없는데? 아 이거 맞아요? 잡아봅시다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잡아야 100코인을 준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쎄다 아 생각보다 잡는게 오래걸리네 얘네를 잡아야지 하루에 100코인을 더 얻는거 아니에요 쎈들 쎈들 쎈을 쎈 아니 2분정도 걸릴거 같다 그쵸? 2분정도 아 2분정도 하면은 백코인을 더 줘가지고 이제 260개까지 가능하군요 맞지요?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잠수 채널로 코인을 모으는 곳이고요 아 이것으로 유턴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